xsfm입니다. p-o-d-e-r-a 마음이 쿵닥쿵닥쿵닥쿵닥쿵닥 병아리쿵 약쿵 서리태도 있어요 경고 이 사연에는 벌레가 죽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적 묘사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벌레 사연 주의보 사운드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벌레 사연입니까? 더울 때 좀 무서울 만한 거 뭐 있나 생각하다가 요즘은 휴양지에서 생긴 일 이런 거 상상하죠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휴양지가 더 없겠구나 그래서 무서워도 안 더워지지 않아요 실내에서 벌레 본 얘기가 짱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벌레 장르가 좀 있습니다 이분 역시 익명입니다 안녕하세요 UMC님 환승준 군님 저는 요파시계와 현실세계에서 모두 천하기로는 최하위 계급에 속하는 미대와 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골 반갑습니다 진골 방금 전 9시 40분경에 저와 제 친구 H가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실에서 일어난 작은 혈투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흔하디흔한 버그코어 장르로 버그코어 주의하십시오 UMC님이 그닥 취급도 해줄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의 그로기 상태를 제대로 되짚어서 수술해본다면 어쩌면 요파시감이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봅니다 즉 방금 벌레 잡고 바로 사연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9시 40분이잖아요 네 좋습니다 일반 뭐랄까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정말 피곤해서 집에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벌레를 보고 사연을 써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에너지 그게 중요합니다 미대생들의 인연 에너지죠 사실은 미대생 아닌 분들도 많이 들어요 미대생만 자꾸 사연을 보내는 원인을 지금 안성준 군이 설명한 겁니다 시간이 많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지만 그래도 우리는 종종 자그마한 벌레 친구들과 대면하고 비명을 지르게 되니까요 일단 저희 작업실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5층짜리 낡은 빌딩의 3층에 위치하고 있는 12평가량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안에서는 바깥의 작은 옥상으로 직통되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는 깎고 자르고 사포질하고 라카를 뿌리는 등의 거친 작업을 평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을 하며 이 공간을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월에 어느 날 H가 옥상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색이 되어서는 나 그 것이 죽어있는 걸 봤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물으니 땡나 큰 진짜 땡나 이만한 그거 하면서 엄지를 최대한 길게 뽑아 보였습니다 건물 옥상에 개불이 죽어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요 불길한 기운이 엄습했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고 그 사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서 죽어 바람타고 여기에 잠시 왔다 간 사색적이에요 우리네 인생 같지 않나 뭐 이런 것 처음에 죽은 벌레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 밤에 잠들기엔 마음이 편해요 어딘가에 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그 이후로 야간 작업을 할 때 나방친구나 모기친구를 대면한 적은 왕왕 있었지만 그 친구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기에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앞으로도 넌 만날 일이 없겠지 본 적도 없지만 다시는 영원히 영영 보지 말자꾸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는 그 얘기를 친구한테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친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땡나 큰 이만한 그렇죠 그러네요 그냥 어디서 죽어 바람타고 여기에 잠시 왔다 간 이게 정말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걸 지금 확실히 알겠어요 그게 제일 좋은 당신이네요 저희 집 현관에 이만한 진짜 땡나 큰 그것이 한 번 있었거든요 진짜 딱 그것을 발견했을 때 저희 아내가 설마 이게 우리 집에서 나고 자란 것이냐 본 앤 레이즈도 된 것이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제일 중요한 위로더라고요 아닐 거야 내가 뭔가를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오다가 묻어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딱 그 맥락이군요 21세기의 신랑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도 지금 사는 집에 이사 오자마자 첫날부터 봤어요 아내와 같이 있을 때였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손으로 치웠어요 원래 못 치우는데 일단 아시면 안 된다 그다음에 죽은 걸 한 번 본 거예요 봤다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밖에서 들어온 거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했습니다 저기 뭐냐 해청 얼마든지 내게 쓰니 오라고 그래서 지금 매달 박박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그래요 제 예상대로였거든요 집이 가 걔네 집이었어요 원래 아 진짜? 네 우리가 세입자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류가 세입자입니다 세입자죠 그 친구들의 먼저 살고 있었으니까 오늘은 정말 용광로에서 반신용을 하는 듯한 날이었습니다 더위에 꺾여 낮 작업을 거의 망친 우리는 저녁을 먹고 좀 정신을 차려보자 하며 저녁 타임을 맞이했습니다 H는 옥상에서 나무 틀을 깎고 있었고 저는 실내에서 깨작깨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H는 정확한 칫수를 재거나 손으로 뭔가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곳에 약한 면이 있는 친구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H가 만든 무언가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저는 잠시 도와주려 이것저것 작업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음묻을 쪄 H에 대한 불만을 그렇죠 내가 더 우월하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과 불만을 미대의 파트너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쟤보단 내가 제정신이지 그렇죠 측량은 내가 더 잘해 이렇게 카테고리를 좁혀서 말하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H씨는 반대로 생각할 거고요 측량만 잘하는 친구인데 미대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옥상문은 열려있는 상태였고 저는 문쪽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H에게 이거 어떻게 저특해하면 맞춰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블라블라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작업에 관한 이야기 널널 이라며 H를 봤는데 그때였죠 H의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리며 문이 있는 곳에서 좌측까지 수직선을 그렸고 제 뒤에서는 H의 동공 방향과 일치하게 정확히 이렇게 쓰셨습니다 매우 위어드한 노이즈가 들려왔습니다 등골이 서늘하다는 다른 표현인 거죠 아 이 위어드한 노이즈 H가 묘사했던 그 친구와 똑 닮은 바퀴벌레 친구였습니다 저는 눈이 아주 나빠 그 친구를 제대로 응시하지 못했기에 H의 설명을 빌리겠습니다 그 검지와 중지를 합한 것만한 바퀴 친구는 팅커벨 팅커벨처럼 허리를 고추 세우고 그러면은 얘들아 그러면은 그 마로 된 것 같은 하늘하늘한 치마가 입고 있나요? 여러 폭으로 된 마가 아니지 방충망으로 된 것 같은 치마 있잖아요 캉캉치마 같은 거 여유롭게 날며 잔인한 핏빛을 띄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른색 그런 바퀴가 있나요? 모든 게 너무 각색된 거 아닙니까? 고추 세우고 직미만 여섯 개나 되는 다리 중에 아래 것만 쓰고 있다 잔인한 핏빛 우리는 스스로의 고막을 포기할 듯이 소리를 지르며 아 그죠 이게 딱 눈에 캡처가 됐다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고막을 포기할 듯 소리를 지르며 10분간 작업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12평 공간을 뛰어다녔습니다 10분이나 평상시 10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 바퀴벌레는요 사람이 뛰어다니면 사람을 따라오는 동물은 아닙니다 강아지와 달리 왜 10분이나 뛰어다니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마치 우리 작업을 구경하러 온 큐레이터처럼 큐레이터 바퀴벌레예요 작업실 곳곳 우리의 작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듯 했습니다 어머 이건 뻔하다 약간 이렇게 하나하나 평론을 해주면서 사무실 밖에 나와 발을 통동 구르다가 결국 부동산을 뺏기셨어요 저는 우리 그냥 불 끄고 가자 라고 하니까 H는 멍청아 우린 그럼 영원히 여기 못 와 덤앤덤 인류의 투쟁사를 보는 것 같아요 태초에 어떤 인류도 분명히 우리가 포기하자 지구를 포기하자 그런데 어떤 인류가 분명히 지금 싸워야 한다 그래야 60억 년 동안 살 수 있다 멍청아 우린 그럼 영원히 여기 못 와 정신을 차리자 라고 해서 한 살 많은 H가 참 오랜만에 언니처럼 느껴졌습니다 존경 존경 리스펙 이런 사람과 작업실을 함께 쓴다는 것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까는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멍청이 지금 여기서 정확하진 않지만 믿을 수 있는 언니입니다 저도 의욕을 내서 뭔가 유독한 거 없어 이분들 워딩이 썸띵 톡식 독한 거 하며 최근에 구입한 스프레이 유 재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제가 왜 멍청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기왕 나왔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 편의점에 다녀오면 안 되겠느냐 H가 꺼내든 것은 스프레이형 접착제였어요 그렇죠 박제를 택했어요 상향법으로 이게 또 강도가 있거든요 알아요 저도 몰랐다가 이 사무실 공사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대체 저 검은 캔에 번호가 왜 적혀있나 이 미대 바깥의 청취자 여러분 접착제 번호 다른 거 405 뭐였더라? 번호가 그러니까 일부 공대생과 미대생들만 아는 학생운동을 청테이프로 다 일권한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접착제의 소중함을 몰라요 청테이프엔 다 묻어있거든요 근데 미대생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이 405였나? 번호를 까먹었네 이걸로 모든 작품은 다 만들 수 있다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웬만한 건 다 그걸로 붙여버리는데 아 무슨 뭐 강판과 탄소섬유를 들고 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차를 만들고 왜냐하면은 미대생들의 당면 목포는 경고성이 아닙니다 졸전이에요 졸전 졸업이야? 어떻게든 교수님 지나갈 동안 붙어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오늘 밤에 와르르 무너져도 상관없다 와르르 뭐 술이나 마시지 스프레이형 접착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뿌려서 그 친구를 고정시킨 후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어떻게 처리해보자 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H는 당당하게 걸어가 벽에 붙은 바퀴 친구에게 접착제를 분사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다리가 벽에 붙어 잠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은 어떻게 봐요 더듬이로 보이죠 아 이거 뭐요 이런 더듬이가 막 갑자기 정신없이 움직이면 약간 당황해 보이거든요 더듬이를 빨리빨리 닦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H는 바퀴의 등에 허옇게 쌓일 정도로 접착제를 뿌리고 배도 붙여주마 저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래서 알 수 있어요 인류는 겁을 집어먹죠 사륙자로 돌면 합니다 잔인해집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어떤 도끼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걸 사회 현상에서 꽤 많이 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든든했습니다 그렇죠 언니한테 잘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흐뭇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겁먹은 인류의 잔인한 본성 그러나 그 친구는 쉽사리 죽지 않았습니다 명불허전이랄까요 H는 더 유독한 것이 있다며 검은 통에 스프레이를 꺼내들어 2차로 분사를 했습니다 통 디자인만 봐도 정말 유독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퀴 친구는 2차 분사가 끝나자 갑자기 다시 비행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스티커 탈을 제거제였습니다 미대생의 함정입니다 전형적인 병주고 약주고 아닙니까?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뭐랄까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퀴벌레가 계속 외치고 있던 거였거든요 야 리무버! 리무버! 빨리빨리! 자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하겠죠? 네 접착을 잘 해놓고 다시 제거제라니요 H를 든든해했던 제가 미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거의 리무버의 어떤 광고 같은 느낌도 하네요 이 정도로 바퀴벌레가 다시 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알기로요 접착제하고 리무버 이거 많이 쓰는 미대생들이 많이 쓰는 거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창가방패네 그 어떤 것도 접착하는 것과 광고 아이템 나왔습니다 오늘만 해도 그 작업 치수 제기도 제대로 못해 울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미워졌어요 생전 쓸모없는 인간이다 저는 에어컨 뒤로 숨으려는 바퀴 친구의 비행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접착제를 집어들고 바퀴를 처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몇 년 전 자취를 할 때 부엌에서 곱등이 친구를 마주하고는 시각적인 콘트라스트를 조금이라도 낮춰 두려움을 없애려고 선글라스를 끼고 잡았더니 한결 기분이 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봐요 겁 잘 먹는 사람들은 쉽게 잔인해지는 방법을 배운다니까요 그러네요 네 나중엔 VR을 낄걸요? 아 그러네 시각적인 콘트라스트 아 정말 미대생스럽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벌레 잡기가 무섭다면 선글라스를 써보세요 허둥지둥 선글라스를 끼고 바퀴에 다가가 3차 분산을 했습니다 3D 안경 써갖고 현실을 가상현실화하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피카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잡으면서 거짓말 안 보태고 검지와 중지를 합친 크기이자 거짓말 보태면 손바닥만 한 그 친구는 접착제에 범벅이 되어 다시 움직임이 늘어졌습니다 이제 그 녀석을 떼어 뭔가에 싸서 버릴 차례였습니다 그 와중에 H는 바퀴는 왜 여기에서 죽어야 했을까라고 읊조렸습니다 혼쭐을 내고 싶었지만 그렇죠 바퀴가 아니라 H를요 네 확실히 이게 그 사연을 쓰신 분이 더 잔인한 분이에요 네 더 두려움이 많은 분이죠 네 당장 앞에 놓여진 생사를 오가는 바퀴의 존재가 저에게는 더 컸기에 저는 북끝을 이용해 벽에 찰싹 붙어버린 바퀴를 후벼 떼어내려 했습니다 경고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15초 뒤로 가기를 누르세요 파샥 찍 피약 여기서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이제 네 버그코 네 여기서 끄겠네요 버그코 살짝 앞돌리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킵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능지처참의 촉감에 소리를 많이 질렀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와중에 H는 카메라를 들고 낄낄거리며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네 아까 했던 말 취소입니다 네 둘 다 지금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네 혼쭐을 내고 싶었습니다 네 여차저차 무사히 바퀴를 잡았고 혈투의 자리에는 바퀴 다리 4개가량이 붙어있었습니다 오 H는 그래도 지가 나온 게 아니라서 다행이지 않니? 그건 포유류라서 피가 나오니까 더더욱 잡을 수 없잖아 허허허허허허 라고 합니다 적고나니 역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깨달으셔서 다행입니다 음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친구분 H씨와 네 사랑 보내주신 분께 제일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음 환경을 보아하니 쥐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 잡으면 네 신문지에 싸서 처리하는 겁니다 어 쥐요? 네 어 그래요 네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험한 꼴을 안 보고요 네 베테랑 입장에서는 치우기 좋습니다 네네 네 아 이러다 라따뚜 입으면 또 눈물 나오는 거예요 하하하하 자 팅커벨 바퀴야말로 그냥 뭔가 구경하러 들어왔다가 좋게 된 경우네요 네 갑자기 마음이 안 좋네요 음 놀란 가슴을 달래기 위해 맥주 한 잔 하러 갑니다 결론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영원히 미대생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엄마 바퀴는 죽고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러 갔습니다 이런 스토리죠 네 인류는 맥주를 마시러 갔다 하하하하 우리 모두 맥주는 좋아하지 않느냐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두 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심하십시오 그 김상주 엔지니어가 이거 다시 한번 경고 문구를 앞에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연 초반부에 네 조심하세요 네 버그코어 사연입니다 네 네 이걸 떼어다 붙였는데 네 네 버그코어 주의하시고요 네 잠시 후에 또 나오고요 네 그런 어떤 곤충들을 의인화해서 애니메이션 디즈니에서도 막 많이 있고 이러잖아요 네 바퀴벌레가 의인화 돼서 뭐 한 적은 진짜 없는 것 같네요 조의 아파트 아 네 아 근데 그거는 여전히 악역 아닙니까 조의 아파트는 아 그들의 어떤 애환을 담고 있나 전원일기 같은 형태의 드라마 휴먼 드라마에요 아 근데 로치 드라마에요 휴먼 드라마가 아니라 휴먼은 거들 뿐 네 맞아요 집에 들어온 조의 사랑을 이뤄주기 위해서 아 바퀴벌레들이 온타운의 바퀴벌레들이 맞아 맞아 네 다들 열심히 도와줘요 심지어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영화에다가 덧붙인 형태였죠 맞아요 그 영화 중에는 이제 바퀴벌레 포르노도 나와요 음 그거야말로 버그쿠어죠 하하하하하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영화는 정말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못보시는 분 되게 많아요 아 그렇겠다 보고 나서 집에 가득할까봐 네 왜냐면 그 친구들은 나한테 말 안 걸어줄거거든 그렇죠 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니까 네 하하하하하 여름에 어울리는 버그쿠어 사연이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